그래서 이런 DNA, 즉 DNA가 나타나는 게 구성된 게 유전자거든요. 지금 우리 현대과학사에서는 우리는 유전자들을 언제든지 읽고, 쓰고, 자르고, 붙이고를 할 수 있습니다. DNA를 읽는 기술들이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큰 레고 블록으로 맞추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어색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DNA를 읽으면 이렇게 옆에 보이는 것처럼 스타워즈의 이런 아주 정교한 DNA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기 하나 안에 들어가는 블록들은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CGT라고 하는 DNA 코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컴퓨터는 0과 2를 인식을 해서 0과 2를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DNA는 이 네 가지, ACGT라고 하는 반복적인 네 가지 숫자를 가지고 코드를 가지고 계속 무한반복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는 게 바로 우리 생명체들입니다. 이런 DNA들의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X-Chromo점이 여기 보이죠. 꼬인 DNA를 풀어서 읽어보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ATG, ACGGA 이런 식으로 다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나의 DNA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궁금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이런 검사를 해주는 데 가서 혈액을 제공해주면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아, 나는 이런 DNA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질병이라든지 특수한 환경이 거친 경우에만 범죄 수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DNA를 읽지만 점차 이 DNA 읽는 이런 기술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안제리나 졸리가 예방적으로 브라카원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임몸가가도 있어가지고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했던 것도 이 DNA 코드를 미리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 나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이 코드가 있으니 그래서 나는 예방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고 수술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DNA 정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를 읽을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이 제임스 왓슨과 크릭이라는 DNA의 이중나선 구조죠. DNA가 꼬여서 두 개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풀리고 꼬이고, 풀리고 꼬이고 하면서 그 정보들을 아주 정교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DNA를 자르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오와 코엔이 1973년도에 이렇게 실험실에서 박테리아지만 사람은 아니지만 미생물들의 DNA를 이제 잘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조립만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양을 우리는 보통 PCR이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전 기구죠. 이것도 노벨상을 받았던 분야이긴 한데 하나의 DNA가 증폭을 시켜서 계속 증폭을 해서 여러 번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였던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DNA를 실험실에서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DNA를 배웠어요. 뭘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양파 껍질을 이렇게 현미경에 놓고 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잘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뭔가 색깔을 살짝 입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입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을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게 색깔을 넣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DNA들을 그러면 어디서 보냐? 우리가 유전자를 보이지 못하니까 이런 유전자를 보기 위해서는 이 세포를 통해서 생명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를 통해서 그 유전자가 해로운지, 이로운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배양도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세포배양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실은 매일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이런 것들도 세포가 분열되고 배양돼가지고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처음에 배양을 하면 세균이 배양됩니다. 세포는 잘 배양이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암세포는 잘 안 죽으니까 암세포를 배양을 해보자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암수술을 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조직들은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조직을 배양해다가 드디어 확립된 세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제 헬라셀입니다. 헬라라는 사람 이름에서 이름을 딴 건데요. 미국의 여성에 있는 경부암 자궁 경부암에서 얻어진 세포입니다. 이게 세포 모양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증식을 합니다. 특히 이 헬라세포는 무한 증식을 합니다. 헬라세포는 세포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세포예요. 한 곳도 없어요.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까만 점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DNA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색깔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되는 게 CSI 같은 데 보면은 살인현작, 포렌직, 과학수사에 딱 하면은 무슨 약을 촥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혈액에 반응하는 그런 단백질들에 대해서 이 화학물질을 색깔을 칠한 거죠. 아 여기가 피가 있었구나. 피에 있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포들을 우리는 염색을 해서 보지 않고 바로 살아있는 상태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연구들을 했을까? 바로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드디어 찾아낸 거죠. 젤리피슈에서 저런 파란색의 색깔이 발광되는 유전자를 찾아내가지고 섬으로 세포에서 색이 나온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됐고 이 말미자에서 보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색을 빨간색 계열인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빨갛게 빛나는 DNA 코드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이 세포들에다가 이제 유전자에다가 색깔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세포들이 증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해서 이 암세포에다가 형광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 세포는 색이 안 나오고 암세포만 색깔이 형광색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암의 전의라든지 혹은 그 암세포의 특성을 우리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양세포된 것은 예를 들면 내가 피부가 필요하면 피부세포 혹은 간이 필요하면 간세포인데 매번 할 때마다 조직도 띄기도 어렵고 배양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좀 만능세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이 만능세포라는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갖겠죠. 그럼 이 만능세포는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발생하고 정자, 난자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된 상태. 아이고트, ZYGOT라고 하는 저기가 이제 수정된 다음 날 모습이고요. 3일제 모습, 6일제 모습, 착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착상 직전의 단계 세포, 이 세포를 우리는 이 단계에서 만능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능세포들을 처음에 이 쥐, 생쥐에서 분리를 했죠. 그래서 이 카페치, 에반스, 올리버 스미스 이런 과학자들이 만능세포들을 분리하고 이걸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서 2007년도에 이 연구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도 만능세포를 발겼죠.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보시는 과학자가 사람에서도 이렇게 만능세포, 덩어리, 아까 그 덩어리를 분리시켜가지고 배양을 했습니다. 이분도 수의학과에서 공부를 하셨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의 만능줄기세포, 즉 배아줄기세포를 확립을 했었습니다. BNA를 잊고 쓰고 붙이고 자르고 증폭하고 세포에서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물의 실험 동물들을 디자인시켜서 맞춤형 동물로 만들어낼 수 있던 거죠. 이렇게 돼서 어떤 유전자는 없애주고 어떤 유전자는 많아지고 혹은 사람과 똑같은 유전병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치료하게 될 수 있는 동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죠. 이 맞춤형 동물의 시작은 사람 유전병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됐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람의 희귀한 유전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DNA 기술들을 적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 비만 연구들이죠. 식욕종초를 주주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쥐가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이런 비만 쥐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많은 연구를 하게 돼 있고 또 보시는 아름다운 색깔 이게 뭔가 빨주노초파란 하얀색들이 막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신경입니다. 네이처 표지의 브레인보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고요. 쥐 연구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신경학자들이 이런 쥐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가서 이런 것들을 또 나가서 항체 요즘 많이 나오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유전자들을 자르고 붙이고 뺄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사람의 항체를 쥐에 집어넣습니다. 이 쥐는 외부에서 병원군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 사람의 항체가 나와서 그 병원성들과 쌓을 수 있는 모델들이 되는 거죠. 그 나아가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휴먼 유전병을 나타낸 것들 쥐에서 사람과 똑같은 유전병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유전병을 가진 쥐에다가 새로운 치료법 1, 2, 3번을 테스트해 봐가지고 2번이 좋다. 그럼 2번 갖고 사람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데 이런 쥐에 맞춤형 동물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약이라는 부분들은 동물의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면서 인류보괄을 하는 항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질병을 이해하고 유전자 필수적이고 생명공학 배설이 인류발달에 기여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베이직 문자생물학적인 의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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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